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게임 오늘 할게임 아웃라스트죠 아웃라스트 1이구요 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도록 합시다 와보 오늘 저녁 보쌈 먹었다며 아니요 안먹었습니다 자 난이도는 보통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어려운 나이트메어 이거 못깰 것 같애 오오 아웃라스트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과 사실적인 성적 묘사네요 그리고 폭언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즐기래요 나이트메어 안돼 안돼 저 심장마비 걸려요 심장마비 심장마비 오오 이거 왜이렇게 작아 어 마치 이거 스카이림 처음 할때 제가 거기로 끌려 헬겐으로 끌려가는 그런거 같네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수리가 그거래요 어렵대요 아웃라스트는 극딜 안 먹는거에요 아웃 오늘부터 밑에집에서 극딜 안먹는거임 아마도요 안먹을걸요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저 무면허 아니에요 저 유면허입니다 유면허 어? 됐네 내리장 어? 뭐지? 자 보낸 사람 말지 없어 어... 지메일 저에 대해 모르시겠지만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주간 맨시부산에 위치한 먹코프 정신의학 시스템 시설에서 소프트웨어 상담역을 맡았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는 온갖 기밀 유지 협약에 위배되지만 족가라죠 뭐야 이거 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목격하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꿈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환자들은 아주 깊이 재워 메시브 산에 있는 무언가를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머코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를 폭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 마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잠이 치지하듯이 치지하나보네요 네 알바로 잠이 치지하는 거죠 어 저 오늘 여기 알바로 들어완 어 들어온 와무입니다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 이제 어 몰카를 찍으러 갑시다 음 오 쓰레기 통부터 일단 뒤져 봐야겠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쓰레기 통에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먹거리 엑스파일은 어.. 아니구요 이건 뭐 다른.. 네 불만제로? 불만제로에 가깝겠죠? 먹거리 엑스파일보다는 이건 먹거리 취재하러 가는게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오 아 아 뭐 천천히 뛰라고요 어지러워?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음.. 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엥.. 잠겼네.. 뭐지?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어공부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읽은거에요 어 여기다 개구멍이다 개구 개구죠 개구 네 오빠나랑 애기조회님 안녕하세요 허허.. 안열리네.. 자 다른 데로 가봅시다 캠코더로 줌인 줌합 개구멍 하려면은 마우스 스크롤 업 마우스 스크롤 업 마우스 스크롤 다운하십시오 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케이 어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다 와모스 스크롤 업 와모는 스누 끝났냐에 뭐했냐 놀았죠 호호우 야호우 오 올라가네 오 그냥 올라가주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호우 호호우 오 뭔소리야 호호호호호 여기 위로 올라와봅시다 오 깜짝이야 뾰로롱 무섭잖아 나 이런 어두운게 제일 싫더라구요 와모님 와모님 공략본거 아니죠 네 공략 안봤어요 배터리 단다고요? 어 그러네 꺼놔야겠다 오 뭔소리야 뭔소리야 야 TV 꺼 뭐야 이거 에지TV가 아냐? 아이씨 쓰레기네 자 다른데로 가봐야겠죠 어디로 가야되냐 여러분들 국산을 사랑합시다 오 그래 가까이 가래요 쇽쇽쇽 어 배터리 오오 사랑의 배터리죠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보자 오 뭔가 있네요 문서를 좋아보도록 합시다 수집된 문서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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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죽었니? 네 안죽었어요 빌리? 환자면 약자가 빌리래요? 뭔 치료를 받았던거지? 비누가지고 뭘 했나? 아 환자 나이가 19살이구나 한참 다른사람이구나 다른사람 치료상황 환자에 따르면 주도적 자각모음 상태까지 진척하였다고 한다 전례언눈 규모의 형태생선 엔진 활동관찰 4단계 호르몬 일정이 계속되는 중 음 와무 1번충이라 촛불집회 안간답니다 아이 제가 뭐 1번충이라서 촛불집회는 안간건 아니구요 그 뭐냐 가기 귀찮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잘 해주시는데 어? 뭐지 이거? 아 통풍구로 들어가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래요 그 전에 일단 이곳저곳 둘러봐야겠죠? 콜라 있다고요? 어? 그러네? 어 뭐야 이거 이미 다 마신거네? 에이 자 음 뭐야 펩시야? 에이 코카콜라를 마셔야지 뭐 모르는구만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맛이 좀 다르죠? 와무 내 법방하냐구요? 아뇨 여기로 올라갑시다 이제 어이 짱 어 안보여 안보여 815 콜라 마시라고요? 815 콜라 먹어봤는데 어어어 뭐야 저거 저거 대머리네 와무 수능 끝났다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냐 아울라스트라니 네 기뉴어스님 100억 감사합니다 아울라스트라 아 아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홀라 아무섭네 안녕 어 뭐지 오우 씨 깜짝이야 아 별로 안 눌렀어 별로 안 눌렀어요 저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못 구해주는데요 어 잠깐만 기다려 봐 내가 구해줄게 잠깐만 어 손이 안나가 헥? 죽었나? 죽었죠? 야야 이거 휴지는 필수품인데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없구요 이쪽으로 나가는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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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무기 없냐구요? 네 저 무기 없어요 이 캠코더가 전부입니다 아니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취재하라고 잠입 취재하려면 아이템은 최소화하는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카메라만 있네요 으어어! 으어어! 헉 뭐야 죽은거야? 살았네? 어 누구지? 왜 다 빡빡이들밖에 없어 Who are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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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guard your life, son you have a calling 빡빡이려가는건 저사람의 인격을 모시하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숱이 없으신분 네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아이돌이 그 뭐냐 자기 탈모했다면서 공개했었는데 알고계세요? 잠깐만 정신병원 탈출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어라 알았어 보안실로 들어가볼게요 보안실이 어디야 여기가 보안실인가 안녕 헉 와 헉 헉 오케이 자 오 뭐야 운서를 하나 손에 넣었죠? 이건 뭐지? 음 여기 뭔가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뭔가 있다 아니 뭐야 컴퓨터야? 아무 비디오카메라 뺏겼냐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뾰롱 뾰라롱 아 여기서 다음팟 보면서 그냥 어 기다리면 되겠네 구 구조 요청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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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무슨 소리에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아 자 어디로 가야 헉 슬쩍 훔쳐보려면 Q나 이를 누르세요 호잇 호잇 헉 호 x2 호 x2 호잉 다 있어! 호잇! 뾱! 어 이거 재밌네 네 훔쳐보는 기능이 있네요 넘어가봐 이렇게 숨소리가 거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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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암호님! 내 수능 잘 보셨나요? 아니요 저 수능 안봤는데요? 음 아이고 볼일보다 돌아가셨구만 불쌍하이 음 뭐 괜찮은데가 없네요 뭐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거 뺏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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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호 저거 왠지 가봐야될 것 같죠? 뺏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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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꼰니취와 뺏꼼 뺏꼼 어허호 뭐야 어? 여기 사람있네? 안녕하세요 에 에 또 와드시 와모 뺏꼼 어허호 생긴게 왜저래 오 뭔가 많이 다치신분들인거 같네요 어? 뭐지? 뭘 보고 있는거야? 아저씨 아저씨 뭐 보고 계세요? 여기 뭐가 있나? 파카가 왜 저기 앉아있냐구요? 파카요? 안녕 아저씨 뭐야 이거 뭐지? 보안실로 들어가래요 보안실 보안실이 어딘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EXID 아 EXIT다 잠겼네 루크 어딨냐구요? 루크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여기 있던 미친 정신병자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여긴가? 다 잠겼네 왜 화면비율이 4대3이냐구요? 화면비율 좀 바꿀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딨어? 이걸로 할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설정 좀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놓고 잠깐만요 오롤롤롤 오호 좋아 됐어 이렇게 바꿔놓고 할께요 네 이렇게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야 오호야 화면 커지니까 훨씬 무서워 아니 아 화면 커지니까 더 무서워졌어 아무래도 무서웠는데 화면 크니까 더 무섭네요 화면 최대한 작게 해놓고 하고 있었는데 어 배터리를 주웠습니다 네 네 아이 당연히 기분이 안좋을 수가 없죠 드디어 밑에 집에서 해방이 됐는데 음 뭐지? 이모는 사용하려면 키카드가 필요함 오 여기 뭐가 있네요 챙겨주고 여긴 뭐지? 9 4 5 5 5 6 5 6 1회차 했다고요? 아니요 저 지금 1회차인데 꿈꾸신 것 같은데 어머 아부님 너무 용감하시다 이런 공포게임도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해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음 키카드가 어딨지? 거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아까 말하던 사람 어디갔냐고요? 네?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기로?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다 있는데요? 저기 아 이 아저씨들 반응이 없네 이거 나만 풍성해서 그런가 어.. 어 여기 뭔가 있네요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여깄다 어! 여깄다 여깄다 보안실 카드키를 주셨습니다 아rible own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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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 밖에 있는 사람 너무 무서워요 빨리 도와줘 아 아저씨! 아 너무 무섭다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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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무시고 계시네 하.. 자, 갑시다 아우.. 깜짝 놀랐네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어, 조금 놀랐네요, 네 초대방송하면 안되냐.. 어.. 어떠냐구요? 오오.. 뒤돌아 볼 수 있네? 오오오.. 그렇구만.. 자, 작업하려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도록 합시다 시큐리티를 열어야겠죠 흠흠 흠.. 음.. 어어.. 뭐지? 아.. 아.. 캐비넷에 숨는거구나 흠.. 저보다 한살 많을걸요? 아닌가? 나하고 동갑인가? 아.. 네 커피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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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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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뭐야 커피가 없어졌어 커피 마셨나보네요 어.. 어..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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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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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한번 해받은다 오.. 아... 오.. 오아喜 공격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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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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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살았죠? 역전재판에서 감옥간 애들 모이는 곳 아니냐고요? 자 여기 일단은 네 그 지금까지 어려운 문서들 좀 읽어볼게요 워커포 강경보안파 음 알았어 병원 얘기네요 병원 얘기 워커 워커? 코난에서 나오는 조직원 이름인데 워커 진하고 같이 돌아다니죠 음 사망자 넷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증거만 제대로 오 경우 소송 위험이 있겠으나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 밤에는 체면을 실시했다 잭슨과 피어스는 별다른 추가적 압시 없이도 깊은 체면 상태에 빠져들었다 체면 연구를 하고 있었나보네요 푸시딘이 있었나? 푸시딘이 이제 푸시딘이 아니고 에헴 저 뭔 소리가 자꾸 나는거야 이거 휴! 뭐야 이거 어 너무 어두워 어 잠깐만 발전기를 재가동하라고 발전기를 재가동하라고 발전기를 재가동하라고 어 이거 오케오케 오케오케 배터리 줍고 어어 저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Black party 휴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배터리contrib 배터리가 배터리가 비망 reacted ba 트윙 에헴 내 troop 만들어 누네 어어어어어어어어 소룡이형 마리오는 돌아왔냐구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 저걸 어떻게 들어가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두개 누르면 된거 아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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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뾰로롱 어 배터리다 어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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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무서워 이거 안 나오겠지? 도우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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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다. 여기다. 흐흐흐흐흐흐후 흐흐흐흐흐 아 오케이, 보안실로 들어가야 정문을 열어야, 열어라? 도, 보안실로 돌아가야겠죠? 보안실은 어디야? 와무는 상남자라 소리 따윈 지르지 않습니다.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잠깐만요?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고자입니다님 100억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상남자라 소리 따윈 지르지 않습니다. 오줌에 지르면 이건가? 오케이 어어 어허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오 어어허헤헤 잠이 뜬당 뭐야 스파이네 스파이 뽕 맞았나보네. 뽕 어... 기멍쥐... 뭐지? 아 네 성인강봉님 어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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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라임이에요 어 아 눈뻥 뭐지? 어 이보시오 의사양반 여기가 어디요? 아 안심하세요 여기에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어 전화! 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전화 전화 좀 갖다주시오 빨리 먹거리 아니 불만제로 해다가 제보해야되는데 땡 네 카메라는 있네요 어 뭐야 이거 오호호호 이렇게 숨을 수도 있네요 어? 오오 깜짝이야 이씨 어? 띠용 어? 여기 있던 사람 어디갔어? 아 저거 왜 저런데? 시크릿가든에 갇힌 와무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시크릿가든입니까? 대머리 들면 잔등있네? 오 쟤 뭐하는 애야 음 여기 안열리게 뭐야 깜짝이야 씨 안녕하세요 아유 할아버지 많이 굶으셨나보네 이렇게 삐쩍 마르셔가지고 제가 현빈하냐고요? 저 현빈 어? 저 원빈하고 싶은데 원빈 현빈 말고 무섭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다 무스 디스 아잉 와모 다음 파티 빨리 문 열어 뭐야 나 죽인다고? 어? 뭐야 이거 헉 헉 뭐지?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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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흫 흐흫 그러게요 얘는 안달려있는데? 흐흫 헉 헉 헉 거세당했나봐요? 헐 어 불쌍하다 거세당했나봐 거세당했나봐 어? 열렸다 흠 아무것도 없구요 뾰로랑 아무것도 없고 호호 잠겼구요 음..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후! 후! 와..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구만 오 뭐야 누가 있어 주무시고 계시네 이거 수험생인가보다 자 닫아줍시다 닫는거 방해하면 안되지 수능특집으로 2부로 팝콘티비도 한답니다 놓치지마세요 네 고자입니다님 수능특집으로 2부로 팝콘티비도 한답니다 놓치지마세요 네 100억 감사합니다 뭔소리야 이상한소리가 자꾸 들려요 올라가 few 오 후아아아아와 아 아 아 아 구하악 암호 멘붕당하구 구암 끔살댕할게 네 구하학님 배워 감사합니다 뭐지 어으씨 깜짝이야 이씨 더러운 자식 야 너 때문에 놀랐잖아 어이 자식 오우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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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쳤어 빨리 나가야겠어 나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어 여긴가보다 여기 여기로 가기 전에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볼게요 뾰로롱 안되고 뾰로롱 아저씨 속보 올해 수능 어려워 밑에 삼수생 사수결청 뭐지 현황특집이냐구요? 아마도 내 엔딩을 봐야겠죠 아저씨 나중에 보이알로 아웃라스트 2 나오면 하실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깜짝이야 뭐야 뭐야 갑시다 어 어 새로운 목표 핏자국을 따라 어 탈출하라 어 뭐야 이거 뭐야 가스 가스가 나오네요 어 소독하는 소독장치인가 보네 수동표 얻어야 와무야 할인받아 사먹고 싶다고 하면서 네 그런 말하다 혼나요 만약에 어 뭐냐 시험 제대로 못봤으면 저 죽을수도 있습니다 칼침 맞아요 칼침 보통입니다 보통 난이도 안녕 헬로 어 뭐있다 슉 슉 음 요 바닥으로 떨어져야되는거 같죠? 오잇짝 어 뭐야 오오 헉 저 지금 서있죠? 슉슉슉슉 슉 헉 네 축지법을 쓰고있네요 호 눈 문을 닫으면 추적자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 어 EXIT 아 EXIT다 어 뭐야 깜짝이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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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때리는거 아니겠죠? 뾰로롱 같이가서 패자구요? 안돼 안돼 큰일나요 큰일나 여기 말고 다른 데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긴 뭐지? 헉 오오 창녀에 멋있게 여네요 방력 넘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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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아저씨 강두 오케오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거 같죠? 갑시다 오후우 이야 호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consigo께bb 네 락커가 맞네요 허ㅑ 허 gün 무섭다 어!어!!! 달려라 달려라 달려방바 wenig 우승후보 다크호스모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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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X3 으어어어ак讲 제발 아저씨 그만 때리세요 아프라구요 으어어왓으앙 하핳 쓰읍 살았나? 하핳 호 호호 아아 살았네. 오케이. 됐다. 됐다. 어후 뭐지? 네 하핳 네 알겠습니다. 집에 벨올리면은 어.. 안열케요. 넘어서 매달리려면 창턱의 향이 움직이면서 음? 뭔 소리야? 헉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갈 수 있네요. 오케오케오케 뭐야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하핳 호호오오 뭔소리야 밑에서. 뭔소리나는거 같은데? 어 없어졌네? 하핳 자오케이 문서 하나 얻었구요. 아 이렇게 밝은데가 좋더라 나는 오오 여기 배터리도 있네요. 배터리 주워주고 갑시다. 하핳 와무 오늘 야식은 무엇이냐구요? 오늘 야식이요? 뭐 먹을까요? 뭐지? 그니까 전화해가지고 경찰오라고 불러야지 경찰 불러야지 뭐하고 있는거야 이거 이런 위험한곳에서 특종을 못찍어서그런가? 오ometers 흐어 오어어 에헛 gender ?? 어..? 요오오ấu 바위 몸에 회올리고 한장씩 먹자구요? 케이크 어, 키카드가 필요해? 피자홀 따라 출구로 나가라 오케이 일단 여기로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호호호호 뭐시뭐시 어 여깄다 샤워실 카드키를 주웠죠 가보도록 합시다 삐익 뭐지 토모의 마미가 누군지 아냐구요? 뭐라고? 물줄기를 뚫고 나가라 물줄기를 뚫고 나가래요 뭐지? 아 여기로 나가라고? 뭐야 하하하하 아 아 너희들끼리 아산말들? 아니면... 짠? 내 지옥! 내 지옥! 내 지옥! 밑에 글쎄는 몸을 찐다니는 것 부족하는 준비 뭐하는거야X2 뭐하는거야X2 우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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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왕 너무 X3 뭐야? 별로 안 어렵네요? 음 됐다 호우 오 버튼 있다 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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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거 뚫을 수 있겠냐? 오 진피 읗 리허 아우 나죽네 나죽어 아니 이거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돼? 잠깐만 이제 내려가면 있을 것 같은데? 네 무기 없어요 어어어 어어어 살려줘 오 뭐야 어? 죽었다 어? 뭐지? 살은거에요? 오 살았다 살았다 오 살았어 살았어 흐흫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척 뭐야? 별로 안 무섭네 음 할만하네요 게임이 이렇게 무섭지 않고 좀 재밌네요 음 여기로 가야되나?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어어어어어어 여기까지 쫓아왔어어 어 преп 어떡해 에헤헤 미쳤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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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히힛 일로가 저 일로가 오케이 오케이 실체를 바버렸어 별로 무섭지 않은 녀석이구만 도망갑시다 뭐야 다쳤어? 어디로 가야돼? 이거 어디로 가야돼요 이거?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 میarch Stephen 오 핫호어 으아이야 noon 어흫 으어하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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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 이거 지웠나? 오케이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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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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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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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흡 오호헤헤헿 헤헤헿 잇허헤헿 어? 뭐 Rivers이야 어?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해치었나? 네, 진짜 해치운 것 같죠 이번에는 아이고 깜짝이야 헉? 뭐야 리신이야? 네, 갱왔네요 와 이거 진짜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제 샤워실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라 얘는 왜 자꾸 따라오지? 기분나쁘게 왜 저를 자꾸 따라와요? 야 뭐지? 야 야 너 왜 나한테 아까 경고 줬어 이 자식아 너 왜 아까 나한테 경고 줬냐고 어? 게임 오프닝 틀어놨잖아 아이씨 자식 어허허 자식 뭐야 밑에는 빨개 벗은거야? 아 아니구나 오 뭐야 가죽으로 묶여있네 어디로 가야될지 한번 봅시다 아 아 비밀을 말해준다구요? 입에 문구 풀어달라구요? 어떻게 풀어? 입에 문구 어떻게 풀어요? 이거? 손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호 호 호 호 호 호 흐흫흫흫흫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 문을 닫으면 저거 뭔가 있나보다 저거 뭔가 있나봐요? 옥 이쪽으로 가야되나? 문이 잠겼네요 와무님 오늘 미국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못방인가요? 아니요 생방입니다 와이오비님 100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무이 스펙 와무가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간호사가 취향인가봐요 자 다른 데로 가봅시다 오오오 야 깜짝이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별로 안 놀랐죠 오오오 뭐야 아 여기 떨어지는 데구나 여기 이렇게 붙어서 가야겠죠 호 호 호 호 호 앞으로 가면서 스페이스바 호 올라가고 어무가 엔딩본 공포게임 있었냐고요? 많죠 많이 봤잖아요 마녀의 집도 보고 아오니도 보고 그냥 어 뭐냐 어 이니그마도 보고 화이트데이도 엔딩 봤고 정말 많이 봤죠 제피도 있죠 제피 스펜서 아저씨 스펜서 아저씨 스펜서 아저씨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얘네들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되나 아닌데 아이고 떨어졌다 길이 복잡하네요 이거 horas 장 Sind 깜짝이야 뭐하는듯이냐 뭐하는듯이냐 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디용 이거 Д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